네 형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732회 또 이벤트 할게요 732회 이벤트 3만 현금 3만 네 현금 3만 이벤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, 누님들, 동생님들 저기 뭐야 이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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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당수, 아무거나 이게 두 개중에 하나 해가지고 숫자 3개만 적으면 됩니다 형님들 그리고 제가 또 확실히 또 확인을 물어서 했으니까 당신이 되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되셨으면 됐다 안됐으면 안되고 되겠죠 그래서 됐으면 됐다라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이미 분석 732회 제가 지금 이미 분석이 다 끝났거든요 거의 예 끝났으니까 저는 이미 숫자를 정했어요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메모를 다 해놨는데 좀 더 연구해보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지금 30일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그리고 형님들 또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 카톡 친구 신청 좀 많이 해주세요 신청 안 잡아갑니다 신청해주시고 예 또 공유만 할게요 예 전 워낙 바빠서 좀 시간도 없고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형님들 일단 목적은 목적은 2등이니까 예 목적은 2등이니까 이것만 생각하자고 이것만 생각합시다 예 예 예 예 예 예 40원만 생각할게요 예 1등만 생각합시다 2등만 1등만 생각합시다 형님들 예 예 자꾸 안티팬들이 많이 생겨나나 왜 왜 싫어요가 많죠 왜 싫어할 일이 없는데 제가 뭐 뭐 나쁜 일 산 것도 아니고 예 현금 뭐 이벤트 하겠다 예 나중에 음 이거 더 올릴 거예요 형님들 이거 나중에는 10만원까지 할 생각이에요 이제 10만원까지 할 테니까 예 10만원까지 할 거거든요 예 20만원 할 수 있죠 20만원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많은 관심과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